저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은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던 제게 함께하자 따라오라 말씀하시던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상상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고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우리에게 오병여의 기적을 보이셨으며 목마른 자에게 마르지 않는 참생수가 되셨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설안한 사건은 온 나라의 급속도로 퍼졌고 예언의 말씀대로 어린 나비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과 예수님을 보려는 사람들의 기대와 흥분이 온 성에 가득 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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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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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오신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옛날에 온대로 어린 가기 타시고 우리 구원하시오 일상에 오신다 우리가 오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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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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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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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은정사한 짓 사울 때 그 새벽 슬픔이 가라앉는 그 새벽 그 새벽은 외에 모든 하지만 이 새벽이 왼손 이를 비뚜고 이 새벽에 우리의 전쟁까지 이 새벽이 왼손 이를 비뚜고 이 새벽에 우리의 남작은 그 새벽의 칭찬의 그논이 발교하게 다시 사신 주님께 양반 오 할렐루야 슬픔에서 흐리지나고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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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어둠은 죽어둘 수 없네 그 사라의 반죽을 죽게 되셨네 다시 사신 주님께 양반 오 할렐루야 사망 번째 모두 이기고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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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네 예수님 전과 바라며 온 세상 전하세 예수 구할 승리 찬양해 승리해 주 찬양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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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아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진정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분의 죽음이 무서워 겉옷까지 버리고 도망쳤고 부활하신 무덤에도 두려움 때문에 선뜻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고 도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를 모든 죄와 두려움에서 자유쾌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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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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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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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